좀 더 보겠습니다. 정치팀 김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충분히 숙고를 한다. 그래서 시간을 가진다는 취지로 입장 밝히는 데 시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거부권 행사하겠다, 바로 밝혔어요. 네, 이유도 명백히 밝혔습니다.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지난 주말에도 이런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정한 상태에서 시간을 끌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야당 압박이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도 민주당은 역대 대통령들 역시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 논란이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도 특검법에 대한 수용 입장을 요구하라고 나설 수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의 이런 신속한 입장 표명은 갓 출범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에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도 보입니다. 또 무엇보다 특검법 거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입장을 정리해버리자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는 것은 기정 사실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후에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다시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오늘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죠. 그런데 이 재의결 때는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채워야 가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20여 표만 나와도 확보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야당의 계산인데요. 오늘은 기명 투표였지만 재의결할 때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반대표인지 찬성표인지 드러나지 않아서 더 그렇습니다. 특히 여당의 총선 공천이 윤곽을 드러낸 이후라면 어떨까. 공천에 떨어진 이런 여당 현역 의원들이 반란표를 행사할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총선 전에 특검 수사가 개시될지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들 입장에서는 재의결을 언제 할지도 따져볼 겁니다. 아까 리포터에 잠깐 언급됐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한 또 다른 논란, 명품 가방 수수 의혹같이 이런 또 다른 논란도 특검 수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봐야겠죠? 일단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해서도 수사가 될 수 있는 거냐. 이게 앞으로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2조 2항 때문인데요.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봐도 이 부분이 꽤 모호하게 읽힙니다. 여당은 사실상 이게 별건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또 아까 그 수계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첨언을 하면요. 민주당이나 정의당 모두 아까 반란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논의가 아직 이르고 또 여당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이탈을 할 것이냐, 이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극히 낮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인영 기자